인생의 감동을 만나는 시간, 당연 100도씩! 좀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산삼을 캐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얻었고 저에게 고마워 하시는 마음이 좋은 기운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나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강연 100도씩! 그 뜨거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십시오.